기름을 두른 팬에 마늘을 볶아야 된다! 이게 주둥이가 잘라진 전복이고요. 야! 엄마! 얘랑 가랑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형도 병철이 봐!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저번에 공지한 대로 오늘의 첫 컨텐츠는 바로 요리하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를 저한테 맡기시는데... 아뇨! 제가 다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요리 유튜브 좀 보다 잤거든요. 근데 오늘 만드는 메뉴는 안 보고요. 다른 걸 좀 봤어요. 재미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뭐 하기로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통닭구이랑 에그인헬이랑 전복 버터구이 요렇게 세 개로 하기로 했거든요. 제일 먼저 할 거는 바로 제일 오래 걸리는 통닭구이예요. 제가 통닭구이 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근데 이거 보통 레시피를 자기가 알아와서 제가 할 게 없긴 한데... 전 레시피 없이 그냥 할 거예요. 일단 닭을 좀 보여드릴게요. 닭을 보여줄 거면... 열받네. 이거 자를게요. 가위가 있는데 왜 칼을 쓰시는지... 칼 써야 좀 더 멋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닭인데? 네! 생닭을 사 왔어요. 점프가 생닭 좋아하는데... 우리 점프가 지금 벌써 생닭 냄새를 맡고 저러... 아이고! 이거 찍고 와요? 찍고 손질을 해서 여기 오세요. 손질을 하라고요? 네! 다들 손질을 해줘야 돼요. 목도... 안돼 안돼. 점프 미리로 온나. 여보 얘를 좀 어떻게 해? 아니 점프야. 내가 손질을 좀... 아니 여기 자르면 되죠? 여보 근데 목을 다 잘라버리면 어떡해? 어? 목은 근데 맛이 없잖아. 그래. 점프 너 맛 없대. 아! 내장이야! 그럼! 내장 제거해야지 뭐 내가... 제거해서 줬어야지! 이거 하나 뗐어요. 살짝 도움을 주자면... 내장에서 잡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건 이제 네가 손질하면서 손으로 뜯어내야 돼. 뜯! 손! 이제 제거할게요! 제가요! 요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죠? 네네. 여기 살코기인데... 다 알아요. 여기잖아 여기. 아 네네. 아니 살코기를 제거하고 계시길래... 아니 아니야! 제거 안 했어! 어머 어머! 여자 무슨 말이야? 아니 살코기를 제거를 하고 있는데... 지방 제거! 지방! 물에 씻으면서 핏기 제거하고... 아 점프 언니가 뭐 말을 못 하겠네? 이봐 인간! 크리스마스엔 산타가 선물 준다면서 나한테 뻥쳤냐? 나 올해는 착하게 있었으니까 선물로 닭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냐고 야! 점프야 어떻게... 어떻게 언니한테 이렇게 말을 낼 수가 있어? 나 너무 충격적이야. 지금 이제 사람 말로 치면... 아 달라고! 아 달라고 나 왜 안 주냐고! 이라고 있어요. 어떻게 언니한테 그렇게 자주 하려니? 자 이리 가지고 오세요. 여기에다가 우유를 부어줄 거예요. 어 아까워라 우유. 자 이렇게 했어요. 콩닭구이 끝났어요. 이제 전복 버터구이를 할 건데요. 전복 버터구이는 너무 쉽기 때문에 다른 거 손질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에그이넬인가요? 네 에그이넬 레시피는 아시죠? 안 봤어 쉬울 거 같아서요 안 봤어요. 쉽지 에그이넬 정도는 근데 그냥 소시지 넣고 계란 넣고 묻히면 끝 아냐? 소시지! 소시지를 한 두 개 정도? 두 개면 될까요? 왜냐면 베이컨도 있어가지고. 아 그럼 두 개만? 네. 너무 순조로운데 지금? 맞아. 생각보다 너무 순조로워. 이건 그냥 다인님이 예린님 조종하는 쿡카관인가라. 약간 예린이가 해준 게 아니고 제가 약간 조종하는 느낌? 약간 그거 알죠? 세순실이요? 네? 뭔 소리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소개팅인데 세종에서 하는 소리. 뜨거운 형제들. 예예예 약간 그런 느낌? 아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근데 인피니틀을 모른대. 아싸 나 절대 우리 지시 안 해야지. 하지마 하지마 안 해도 돼. 당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좋아. 아가씨들이랑 놀고 있어. 내가 다 할 거니까. 오케이. 소시지를 사선으로 썰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요? 일자로 썰는 것보다 사선이 양이 더 많아요. 어? 진짜요? 근데 총량은 똑같지 않나요? 이거 공포쿡방 게임 실황 맞죠? 공포게임 언제 끝나나요? 공포게임이 아니고요. 지금 맛있는 면 우리 중이니까 기다려주세요. 아니겠죠? 잘했지? 너무 잘했네 우리 예린이. 근데 버섯이 소시지보다 많네. 괜찮아 버섯은 맛있으니까. 맞아 나 버섯 좋아해. 이따가 시간될 때 가까이서 보여주세요. 너무 잘 어울린다는. 이렇게 잘라. 꼭지를 따요. 똥꼴을 따나? 이렇게. 이렇게? 아 나 갑자기 생 파프리카 하나 먹고 싶네? 아 나 갑자기 생 파프리카 먹고 싶다. 알았는데 살았던 게 참 이용해서요. 천국에 있으니 그래도 당신 신고 음식도 나름 드립긴 하네요. 보고 싶어요 여보. 메리 크리스마스에요. 여보 나 이거 하나만 먹고 싶어서. 나도 해줄게. 여보 알람 안 울려? 응. 손가락을 오마아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파프리카 오체 분실 탈의 방송이라고요. 와 최고. 아 네모로 해야 되는 거야. 파프리카 회는 처음 보네요 대박. 그 아니라 원래 이렇게 써는 거 아닌가? 네모 깍두기로 썰게요 노란색은. 에그인의 재료 다 됐고 이제 드디어 대망의 전복 일을 할 건데요. 네 전복은 이것이 바로 와야 돼요. 보이시죠 움직입니다. 어머 너무 움직이는데. 나머지도 다 꺼내야죠. 나머지도 다 꺼내야죠. 아 동수 두고 싶다. 일단 물에 씻어와야 돼요. 아닌가? 일단요 껍질에서 얘를 빼야 됩니다. 일단 기절을 시키고요. 아 오케이. 일단 기절을 시키고요. 우츠로 버처를 시키고요. 아 뭔가 필요한. 뭐가 필요할 것 같네. 뭔가 그런 느낌이 이려나? 숟가락을. 숟가락을. 저도 기절했습니다. 한 스푼 뜰 거예요. 오 똑똑하다. 자 움직이는데 어떡해요? 써야지 뭐. 왜 움직여? 죽여. 죽여야 저거. 제가 죄송합니다. 3만원 포기하죠. 아 어떻게 포기해요. 도와줘요 힘내맨. 아 맞다. 제가 오늘 도와줘요 힘내맨을 세 번 외칠 수 있거든요. 한 번 외쳐볼게요. 칫솔을 쓰라고요? 저 영치질 했는데요. 오늘 가인아씨 고문 방송인가요? 아 칫솔질을 얘다가. 아 전복 양치. 도와줘요 힘내맨. 요거 요게 전복인가? 네. 전복을 한 번 따야겠네. 한 번만 하면 돼요. 제발 제발 세척을 먼저 해주세요 시청자분. 세척을 먼저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저는 딱 세척합니다. 얘 움직인다 보여요? 아플텐데 어떡하지. 요렇게. 왜그래 여보. 하고 뭐 뱉었어. 살려고 뱉었나봐. 고. ASS. 요거 더usted. 오늘의 뱉었나봐. 아엇. 아 앗 덜어. 기독짐. 뱉었나봐. 나의 낙지. 쩔쩔쩔. 한 번. 아직도 나의 너야. 6시쯤 방송 켜서 시작했어야 점심 때 딱 맞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아니 근데 진짜 단단해요. 그쵸? 응 단단하네. 어떻게 이렇게 잘 땄대. 고마워요 이번엔 진짜. 아우 근데 내장이 다 터져서 미안했으면 어떡하냐. 괜찮아 이거 제가 내장 손질하는 법까지 보여드릴게요. 원래 여기도 먹거든요. 이게 전복죽으로 쓰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는 그거 할 정신은 없을 것 같아서 여기 앞부분에 주둥이가 있거든요. 주둥이를 이렇게 세모 느낌으로 이렇게 잘라내버리면 됩니다. 이게 주둥이가 잘라진 전복이고요. 여보 손 배웠어? 많이 아팠어. 조심해 이거 전복 뾰족하디. 전복이 안 빠지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전복야 농철 짤인 줄 알았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지렛대? 어 지렛대처럼 나도 왜 안 되지? 이거를 살짝살짝 까는 거야. 도와줘요 시청자 찬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와 아이고 여보. 진짜 마지막 하나는 내가 해볼게. 응? 자. 아니 왜 이렇게 강하냐? 아니 근데 이거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안 떼져요. 여보 왜 그래? 내 소중한 베이컨에 전복 굳었어. 무슨 일 하나 하나 같이? 여보 전복 찢어졌어. 어? 안 뜯어져서 손으로 당겼는데 찢어졌어. 이게 씻은 전복이고요. 여보! 이 귀한 전복을! 깔 거야. 아 그래? 아니야. 아니야. 미쓰 예라랑 지쳐서 점점 말 없어지는 게 웃음 포인트. 잘 있게 하기 위해 등에 검사의 수치를 새길 거거든요. 어? 괜찮아요 그거. 전복 썬 냄새가. 전복 안 썰었어요? 아 그래요? 아까 이걸로 전복 건드렸어요? 네. 그러면 말 안 했어요. 건드렸다고 했는데 당신이 아니라고 하길래. 아니 제가 안 건드렸는데 당신이 건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건드렸다고 했는데 당신이 아니라고. 아니 제가 아니라고 해도 당신이 건드리면 아까 건드렸다고 말을 해야지! 말했는데 당신이 아니라고 그래. 아니 난 당연히 모르니까 아니라고. 아니 이 여자가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손 씻고 오세요 손 씻고 이것도 갖다 두시고요. 아 훈수도 벌었어. 뭐 이거 미션을 실패로 해버려야 되나? 아파! 잠시만요 이건 근데 요리 지시가 아니고 청결 지시는 괜찮지 않나요? 한 번은 봐주도록 하겠어요. 고마워요. 이제 진짜 조심해야겠다. 저거 보지 마세요. 저거 보지 마세요. 저거 보지 마세요. 아니 뭐하는? 그냥 소금을. 아니 아니. 미스 에라랑 요리는 기세입니다. 아자자 물결표. 너무 많은데 이거 다 넣으면. 죄송한데. 네? 책상 밑으로 사인을 주시면 안 돼요? 저 사인 안 줬어요. 이거 어떡하죠? 이 안에 넣으라고요? 바닥에 깔까요? 아. 뿌리라고요? 아 제가 언제 뿌리라고 그랬어요? 아 저 텔레파시 게임 중 텔레파시. 바닥에 한 번 깔까요? 아 나 손이 왜 이렇게 건조하냐? 아 나 이거 왕창 이거 손 손에 핸드크림 좀 바르고 싶네. 아 나 이거 핸드크림 나 요새 너무 건조한 나 왕창에 핸드크림 좀 바를게요. 어 이거 핸드크림 이거 그냥. 어 이거 이거 손에 듬뿍듬뿍 이거 펴바르고. 뒤집어서 손바닥에도 막 이렇게 막 바르고. 어? 막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어? 막 이렇게 하고 싶네. 아 저 미션 그냥 요거 취소하고. 내가 좀 도와줘? 나 잘했는데. 아 그래그래그래그래. 이제 후추 할 거야. 네. 손을 씹. 야 손 씻고 싶다. 나 진짜. 아 나 손 씻고 싶다. 아 핸드크림 괜히 발랐어. 누가 말을 하고 한 거야. 아 끈적끈적해. 아 진짜. 이 정도면 그냥 취소하는 게. 아 이거 게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예린이가 얼마나 열심히 국방 하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몰래 말하기. 크랑프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무슨. 아 사람들은 참 몰라. 우리 마음을.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의. 국방을. 진. 시. 으. 이거를. 에어프라이어에 갖다 놓은 드릴게요. 이제 전버구랑. 에그이네를 해야 되는데요. 뭐부터 해야겠나요? 옆에 초록색 입으신 어머니분. 흥수가 너무 심하네요. 아이가 자기주도적. 요리할 수 있도록 그만. 눈치 주세요. 우선요. 아이가 스스로 핥을 안 주시고. 흥수하시는 거예요. 아이에게 좋지 않아요. 전복부터 해야 됩니다. 전복 버터구이 할 거예요. 오늘 닦을 거예요. 아 여기. 아 냄새나. 아 이거. 이건 손 닦는 건데. 행주 취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주. 야 이 미션 취소해. 안 돼요. 안 돼요. 나 아직 할 수. 이거 따라오면 돼. 할 수 있어요? 네. 생각이 났어요. 일단. 전복에 칼집을 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 그거 어떻게 생각났대? 대박. 아빠가 해줬었어요. 아 아빠가 해줬었구나. 네. 아 이 손요? 아 손에. 제가 요새 젓가락 연습을 좀 오래 했더니. 손가락이 좀 약간 그거 된 거 같아서. 이거 살짝 그거 했어요. 야 우리 예린이 잘하네. 물론 다 찢어진 전복도 있긴 한데. 이거 제가 먹을 거예요. 와 완전 잘 썰었어. 뭐 쉴래요. 우와 잘했다. 이걸 다시. 내 편 대각서. 물집 삼겹살 같이 자릅니다. 너무 깁숙이지 않았나? 전복 버터구이를 할 겁니다. 손은 먼저 씻을 건데요. 전복 버터구이 있잖아요. 전복 버터구이는 빨리 되니까 솔직히 보통. 저거. 네? 아 아무 말도 아니에요. 시청자분들이랑 대화하고 있었는데요. 전복 버터구이는 구우면 끝이라고요? 그러면요. 에그인을 먼저 할 거예요. 제가 볶아 볼게요. 네. 이름을 두른 팬에 마늘을 볶아야 된다. 다진마늘을 해도 되나요? 아 어머 어머. 여보. 훈수 금지는 실패하고. 내가 좀 도와줄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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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세요. 단백하니ARI에게. 선타가 마늘을 갖다가 졌네요. 견복에 던네. 나 씹고. 여보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jor. 아니 아니 하인저 소재 치아보험 짱짱한 걸로 잘 드러났겠죠? 그럼요 양송이버섯을 볶다보면 기름이 버섯을 쪽 빨아먹으니까 기름이 웰케없이 칼칼칼 이러면 큰일나요 여기 통마늘 넣었어요 이건 재료를 보여주신거고 여기서는 보시면 뜨거운데 괜찮겠어요? 그렇게 결국 꾹꾹 참아내고 있는 김가씨이다 감사합니다 아닌데 저긴 통마늘이었는데 그니까 맨 처음에 재료 보여주실땐 당연히 손질 안된거 보여주죠 오 미스 예라랑 초보 요리는 원래 이것저것 빠지고 모양 달라도 괜찮아요 초보 요리는 괜찮아 초보 아니야 초보 아니야? 혼나지마! 초보라고 할 뻔했는데 초보라고 하네요 이 정도로 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예린의 요리 물결표가 될 줄은 몰랐는데 이 알을 이제 후두리찹찹 할건데 마늘향 나왔죠? 네! 어머! 너무 맛있겠네 향기가 벌써부터 맛있는데? 이거를 다 넣을건데 한방에 다 넣으면 안되고요 베이컨을 넣고 불솥을 넣어 결국 그게 한 번에 넣는게 아닌가? 아 근데 팬티 속바지 바지를 한방에 입는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따로 입잖아요 순서를 지키는거죠 이 여자 이제 요리 잘하죠? 왜 아무도 네 라고 안해줘요 빨리 네 라고 딜레이지 그런거지 아무도 안해주시니까 봐봐 이 여자 요리 잘하죠? 네! 점프는 이제 모든걸 포기했어요 맞아요 뒤에 가있어요 너무 귀여워 동그리공주야 동그리공주 마음에 아프다 복수를 넣을거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숟가락 구매 안빼나요? 숟가락 여보 손 한 번 씻고 와봐 손 손 씻으라고? 응 손 한 번 씻고 와봐 손 여기 뭐 날파리 있길래 내가 잘라 없앴어 파리를? 어 이제 이거 넣을거에요 아 어 그래? 어 그래그래 넣어 여보 숟갈 넷 넷 갔어 아 목말라 목말라 냉장고에 뭐 뭐 뭐 있잖아 예린아 물 물 아니 그 토마토 주스 아니 아니 아 연세대 가고싶다 아니 연세대 가고싶어가지고 제가 부산대는요? 아 그건 이미 졸업해서 대학도장깨기랄까? 아하 예린아 이제 이런거 좀 치워야되지 않을까? 진정한 요리 고수들은 이런걸 치우면서 하더라구? 그냥 봐서 알려주는거야 고수가 쓴건 절대아니구 요리추억 공유하는건 어떤가요? 저는 겨울마다 엄마랑 호떡을 꼭 만들어 먹어요 우와 맛있겠다 냄새쩔어 에그인헬 아닌 에그인헬 우와 맛있겠다 색깔도 너무 예쁘다 예린아 우와 맛있겠다 와 너무 맛있겠는데? 아직 더 익혀야되요 그렇네 에그인헬이 아니라 에그만이나 왓다엘 아닌가요? 제이아 그런거 아니야 계란 넣고 치즈 위에 뿌리고 끝이에요 이제 넣을게요 어때 여보 맛있어? 응 군데군데 잘 뿌려서요 네 뚜껑을 덮어야돼 중요 이제 이걸로 다 뿌리면 되겠죠? 저희가 화구가 부족해서 여보 이거 이제 바로 전복구로 가면 돼 완전 맛있겠다 여기가 버터 전복구이 맛집 맞죠? 먹으려고 강원도에서 왔다고요 강원도에서 왔다고요? 음 냠냠냠 그 정도 아닌데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여보 근데 콘.. 콘치즈는 할거야? 콘치즈? 못하겠다? 할 수 있.. 여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번 씻고 해야된디 전복 냄새 때문에 응 여보 그냥 옥수수 통조림 까서 숟가락으로 퍼 먹어도 맛있는데 아 콘치즈 하기 귀찮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는 거 같아서 당신이 근데 분명히 내가 콘치즈까지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할거야 할거야 그렇게 콘치즈를 사달라고 사달라고 할거야 할거야 나 그냥 물어본거야 그렇게도 먹은 맛있으니까 어떤가 그런거였지 그런거였지 뭐야 잠깐 씻고 왔는데 아직도 안 먹었어 아니 이제 거의 저희 2시에 끝나 근데 처음부터 2시에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크나큰 문제가 있는데요 얘가 익은건지 안 익은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잠깐이서 보여줘야겠다 명색이 요리 그건데 한번도 음식을 그거 안 했어 짜잔 전복과 이제 이거 진짜 익은 거 같다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이제 이것도 다 된 거 같고요 콘치즈 할 겁니다 콘치즈 달궈진 팬에 버터를 한 스푼 녹인다 애많아 야그래 아니 옥수수 물이 나왔어요 여보 고마워요 아니 옥수수를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옥수수가 안 나오고 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네 아 나 소보원에 클레임 넣을거야 나는 옥수수 캔을 살지 옥수수 수염차를 산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실제로는 신고하지 않을 거예요 얇게 펼 거예요 이건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여기 버터가 다 묻겠죠? 나고 할 뻔 사실 김병철은 30kg이고 긴 점프는 70톤이에요 나고 할 뻔 이거 내가 한 게 맞나? 네 맞아 맞아 당신이 안 가요 아가씨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맛있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손을 얇게 펴가지고요 이 정도면 되겠죠? 네 이 뚜껑 빼서 네 네 에그 인헬도 너무 잘 됐다 여보 요리 천재여자 뭐야? 이걸 내가 했다 그래 왜 이렇게 내가 힘드냐 왜 힘들지 짜잔 여보 이거 열어야지 빠라바바빠 아직 덜 익었는데 아 그래 다시 여보 저기를 보고 김치 해줘 안아주고 싶어요 4천명이 보는 앞에서 제일 못하는 거였던 걸 이렇게 완벽하게 해낸 모습 너무 감동이에요 제일 못하진 않았고요 저 좀 재능이 있어요 잘했어요 뭐 짠할까? 개운한 얼굴에 가인아씨 아아악 여보 근데 우리 국방 컨텐츠는 다음에 내가 더 맛있는 거야 아니 다음에는 우리 국방을 해야 될까 하는 마음이 살짝 들긴 하지만 당신이 좋다면 해야지 됐지 다음에 내가 더 맛있는 여보 이거 봐봐 이거 터트릴게요 잘 보세요 보이세요? 너무 익혀서 반숙된 거 아뇨? 완숙됐네 완숙됐네 계란 후라이가 됐네 괜찮아 괜찮아 후라이도 맛있어 여보 괜찮아 나 노른자 다시 만들까 아냐아냐아냐 괜찮아 오늘 힘내면 없었으면 전복 손질에 2시간 걸렸지 라고 할 뻔 짜잔 진짜 맛있겠다 여보 나 먹어봐도 돼? 아 먹어봐 여보 여보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너무 맛있어 개맛있어 너무 섹시한데 이 치킨 아 맛있다 맛있지? 와 닭도 너무 잘 익었다 야 이 여자 진짜 못하는 게 뭐냐 자인씨 흔수 참느라 수고했어요 힘드실 테니 제가 한입 다 먹겠습니다 여보 너무 맛있다 짭짤한 게 진짜 치킨 먹는 사먹는 느낌이에요 로링파스타인가 보네 방송할 때 페달 대신 예리나씨가 요리해주면 되겠다 지대 멋져 예라랑 최고다 최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 괜찮을지도? 내년에 이제 정비 컨텐츠로 한 달에 한 번씩 그건 당신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나 걱정돼 전복구 어때? 맛있어 여보 어때? 우리 아빠가 해준 맛이야 아빠 좀 분발해야겠는데? 이렇게 집들이 세트에도 야 이거는 진짜 제대로 대접하는 거야 다음 날 우리 편집자님 결혼하시고 집에 초대했을 때 이렇게 해드릴까? 좋아 갑자기 왜 편집자님 힘내요가 나오는 거죠? 어머머 웃긴다 귀엽죠 오늘 왜 이렇게 뽀뽀있어 귀엽게 아 진짜 귀엽다 미쳐버리겠는데? 이거 입으면 언니가 맛있는 거 준단다 점골프 심기가 불편해졌다 아이고 점골 심기가 불편해 혜아가 오늘 배달을 안 한답니다 왜 배달을 안 하노? 치킨을 안 줘가 아 이거 짠어 맛있는 걸 한 번 줘야겠네 그럼 맛있는 걸 주면 다시 이랬죠 좀 덜 보네 맛있는 거 하면 죽끼까 죽끼자 무거워서 못 달린답니다 우리 아몰라트 하나 둘 셋 넷 빡빡이 아 먹네 묵나 묵나 아멘